에? 에이터 분깃점? 아니 그게 뭐가 중요? 그게 아우 나 진짜 와서 뭐라 그랬지? 사진 찍다 정리하다 보니까 없어! 내 시험이 아니 난 진짜 아니 보통은 내가 항상 그렇거든 기획걸 딱 거기다 세우느라고 가운데로 세우고 해병대로 도배되어있는게 해병대를 늦게 하려갖고 막 그날 아 나 욕 바가지로 막았어 한 번에 여섯개 들어왔잖아 저란이 개육 처먹었잖아 막 열한시잖아 막 개육 처먹고 막 꼼짝말에 죽이러 갔다고 나보고 죽이러 온데 막 나보고 개싹놈의 새끼 막오면서 전화해갖고 막 욕 바가지로 쎄 그냥 너 잠깐 기다려 쎄 나 연장 들고 갈게 개연장에 있으니까 다 연장 아우 웃겼어 진짜 대전사 한번 아니 생각해봐 애들 가족사진 10시에 찍는게 뭐냐 애들 아우 힘들었다 진짜 나는 잠 잘 샀어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잖아 아버님 아버님 5시까지 주무시면 근데 나는 4시에 항상 일어났던 사람인데 1시간 더 잘하니까 눈 뜨고 1시간 누워있었다니까 와우 그게 근육이더라 눈 뜨고 1시간 누워있어 아무튼 일단은 흑돼지 다리로 수육 그냥 뒷다리로 해도 무방하니까 제주도에서 다 하니까 그냥 주먹댕이 두개만 해도 썩썩썩 썰어갖고 그냥 푹 삶아갖고 야 언제 먹냐 흑돼지 뒷다리 수육 언제 먹냐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그냥 한번 우리 갈망뼈 자주 먹으니까 자주 먹으니까 저기 찬묵이라도 한번 보내야 하는지 찬묵이라도 한번 보내야 하는지 요즘 텐트 판다고 그러더만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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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겁나게 비싸더라 아 이거 먹댈죠 아